아 안녕하십니까 4일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템 세팅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아 추천 고맙습니다 어제에 비해 무기를 하나 구매했고 추업은 이제 영암불하고 이제 한거하고 이제 17성 단거하고 어 큐브질 한거는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 모자는 추업 36자리에 힘 24%에 에디셔널 4% 공식 힘 10자리를 구매하였습니다 달라진거 또 있나 어 그렇고 매선은 37억 정도 모았구요 젬스톤는 어제에 비해 149개였으니깐 한 67개 정도 먹은거 같네요 어 그렇고 또 또 얘기할만한거 있을거 일단은 나머지 부위는 이제 망토 벨트 상하이만 맞추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은 될거 같구요 어 무기는 일단 윗잠은 이대로 쓸거 같구요 나머지 이제 구성 다 할 것이고 어 젬스톤이 남은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젬스톤하고 파고 남은 것들은 이제 경매장에 다 올려서 처분했습니다 이제 몇개 안남았네요 2000 몇개 있었던거 같은데 다 처분한 상태고 메소로 환전한 상태입니다 또 얘기할만한게 뭐 있으려나 또 얘기할만한게 뭐 있으려나 어 성배는 700만원짜리 사갖고 일단 껴놨구요 어 성배가 합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바꿀거 같애 어 그렇고 또 얘기할만한게 어 일단 없는것 같습니다 어 스읍 이렇게 하도록 하구요 어 얘기할만한게 어 없는것 같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 4일창은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